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달리입니다. 드디어 왔네. 진짜 저희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입국 심사하고 숙소로 바로 왔거든요. 여기가 그냥 공항 근처 바로 숙소를 잡아가지고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지금 7시 55분이네요. 오늘 우브 투어를 갈 거고요. 지금 택시를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이 로비에 와 계실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보세요. 나가볼게요. 호텔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공항 안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되게 넓고 예뻐요. 아쉬울 정도예요. 새벽에 와서 잠만 자고 가. 그러니까. 저분이가 혹시 기다리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가버르 맞죠? 아빠가버르. 공부했어. 아빠가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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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우붓으로 가봅니다. 날씨 좋다. 와, 여러분 여기는 바틱 공장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바틱 제작하는 과정도 좀 볼 수 있고 물건도 좀 살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바틱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웨크스. 오, 웨크스 1 컬러. 제가 웨크스 1 컬러. 웨크스 1 컬러. 웨크스 1 컬러. 와, 대단하시다. 진짜. 이렇게 의류라든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원피스. 어, 오빠가 좋아하는. 나 이거 하나 사고 싶긴 한데. 하나 사? 가격을 좀 볼까? 가격을 좀 보고.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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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가져가면 이렇게 예쁘게 못 입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피스 같은 것도 다 팔아, 지금 보니까. 그렇지? 좀 볼까? 그런데 이거 예쁜 것 같아. 예쁘지? 음. 하나. 어. 나는. 이런 것 중에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들어? 색이 좀 어둡지 않아 너무? 은근아. 난 어두운 색이 좀 어때? 근데 오빠는 좀 밝은 컬러가 이쁠 것 같아. 저거? 그거 안으로 가봐봐. 이거? 이거? 어? 그거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 어. 어, 예쁘다. 아니, 이거 되게 예쁘다. 10% 미스톤, 10% 10%? 네. 왜? 10% 할인해준다. 어? 진짜? 예쁘지 않아? 어, 컬러가 근데 되게 커 보이는데? 어, 좀 그런... 저쪽부터 가볼까 봐. 여기도 있다. 예쁘지 않아? 어우, 괜찮다. 드리마카스. 가방하고 이제 그런 데인가 보다. 인도네시아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는 것 같아요. 라탄도 있잖아? 있어, 있어. 근데 또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배도 고프다 해야 돼. 빨리 먹네. 오케이. 저희 우북 가기 전에 좀 출출해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발리에서 프랜차이즈인가봐요. 근데 기본이 옳어야지 치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아, 시킬 수 있나 보다. 왜 시킬 수 있나 보다. 뭐야? 어, 치킨도 있고. 아, 가드면노? 와, 치킨. 천 원이다 한 번만. 아, 진짜? 괜찮다. 자, 저희 주문했습니다. 저 이거, 이거 세트 하나? 아이암 개프렉. 어, 이거랑 아까. 치킨 다리 하나, 가슴아나, 테버톨. 테버톨. 어, 나왔다. 트리마카시. 예아. 이렇게? 응. 되게 레트로한 병에 나오네? 아, 나도. 오. 와우. 트리마카시. 이게 약간 스파이시 추천 메뉴였거든? 응.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매워. 매워? 얼마나? 근데 이게. 응. 고추 씨 보여? 매워요. 약간 청양고추 느낌이야. 그래? 응. 맛있다. 음. 매워. 근데. 치킨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매워. 매워. 나도 매워 지금. 어떤 게. 저도. 함. 뭐. 하나의 모습. 아리따. 첫. 우. 싱.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 윤. 입장료가 없나 봐 아 그래? 어? 여기 그거야 왕궁이 아니라 여기 무슨 사원이야 여쪽 뒤로 가면은 거기 여기가 우브 스타벅스 왜 어떻게 알아? 사진 봤어 이거 봐봐 우브 동북 맞는데? 맞네요 맞스 오빠랑 나랑 나 여기 서있는거 한번만 좀 되게 독특하다 그니까요 그니까 처음 봤어 이런 건물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그치? 응 그래도 왕궁 뭔가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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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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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우브 마켓인거 같고 옆쪽으로 구경할 수 있는 시내? 거리난거 예쁜거 같아 오, 개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네. 그러니까. 근데 순해, 순해. 야, 여기 한번 봐줘. 헬로우. 나이스 미치우. 이 그릇 되게 예쁜 같아. 오, 그릇 예쁘다 이거. 자,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검색해 놓은 곳이 있어서 가보려고요. 여기 여러분, 쪼리 가게인데 여기, 여기 브랜드 여기. 여기가 되게 싸고 꼭 사야 된대 여기는. 가서 지금 하나씩 사서 가자, 보였을 때. 네? 응. 우와, 쪼리 진짜 다양하다, 그치? 여기서 사진 찍어도 멋있겠다. 근데 가격이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8,5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값도 괜찮고 여기서 사라고 하시더라고. 여기는 하나만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 하나씩 사자. 어, 이건 약간 쪼리면서 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된 느낌인데요. 여기, 그치 뒤에가 있잖아. 어, 근데 뒤에가 잘 늘어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하나 살까봐. 네. 이거 가격은. 15,000원? 어, 15,000원 정도래요. 이거는 좀 더 비싼데? 충만 굽이네. 이거는 굽이 있네, 이렇게. 거의 20,000원 정도.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이게 몇이었어? 30분. 아, 30분? 어, 이게 맞다. 이거 맞다. 커? 봐봐.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보다 작은 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작은 거는 신어도 되는데 이게 편해. 오, 편하다. 여러분, 저 이거 골랐습니다. 좋아? 그럼 그거랑 그거 사자. 네. 자, 신발 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찾았어요. 여기다. 선선와룸? 어. 여기입니다. 짠, 선선와룸. 오, 들어가는 입구 되게 느낌있다. 오, 분위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때요? 뭐 이런. 입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식당 덕수가 안 나와. 오, 분위기 진짜 좋은데? 거기는 문바이선이나 카페입니다. 아, 여기 카페. 아, 여기 카페. 와, 분위기 대박. 짱 좋아. 올라갈까요? 나시 짬뿌루는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사태아야마도 있다. 사태아야마나 먹을래? 응. 아, 미국 나시고랭. 나시고랭은? 나시고랭도 먹고. 그렇게 세 개 시킬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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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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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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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정식 백반처럼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제가 여러가지 반찬하고 밥이랑 한 번 먹어볼까? 이거를 그냥 밥을 해가지고 카레 닭고기? 와 맛있어 튀김인가? 튀김이에요 튀김 닭? 닭튀김? 아니 그냥 약간 코나 구운 물은 야채? 사태야야 이 소스에 이렇게 해서 닭고기? 이거 약간 땅콩 맛이 강하네? 음 맛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나시고랭 먹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큰일이야, 너무 맛있어서. 계란과 이게 진심이네. 그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약간 땅콩 향이 강하지.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지. 자, 이것도 노른자를 터뜨려서요. 어떡해.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제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제가 향신물이 조금 약해요. 근데 전혀. 얘를 밥이랑. 발리튀키가 그 나무로 된 그릇이 조금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앞접시. 괜찮지 않아? 왜? 뒷물이 많이 안 나와서. 봐봐. 모양이 독특하니 예쁜 것 같아.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근데 젓가락 이게 너무 괜찮은데요? 숟가락은 안 샀어. 숟가락. 자, 여기 요거 유명하대요. 코코넛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희 클렌식 하나 하고 와플 콘으로 하나 먹을게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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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그리고 못 받고 이거. 이거 땅에 떨어졌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음. 음. 어떻게 맛있는데, 넌? 이게 맛있다 이거. 이거 뭐야? 코코넛 말린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음. 소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찍어서 줘야지 어우 맛있어 이거 이것도 코코넛 과자인가 봐 뭐야? 저희는 아까 처음과 같이 오브 팰리스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네, 저희는 멍키 포레스트입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멍키 포레스트? 예스 갑니다, 아 멍기래, 멍키 포레스트입니다 멍키 포레스트 오, 이거 뭐야? 우와 자 멍키 포레스트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좀 호불호가 있던 관광지였어요 왜 호불호가 있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엄청 좀 싫은거지 뭐가? 원숭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런거 뺐고 이러니까 음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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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볼까? 어? 새끼 있어 새끼 새끼가 젖 먹고 있잖아 새끼가 젖 먹고 있잖아 저희는 몽키 포레스트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구경을 해봤는데요 아니 원숭이 구경한 것도 있지만 그냥 산책하러 오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인디아나 존스 무대에 들어온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넓고 약간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점심 드시고 한번 좀 돌아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땀 장난한다 진짜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죠?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나오겠다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땀입니다 여기는 라탄 백 구경하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이게 가방도 있고 아예 라탄 제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은이가 사고 싶은 거 갔어? 보고 싶어서 예쁘다 뭔가 그치? 여름에 휴가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가지에서 어때? 가봐 괜찮지? 이거 이거 하나 살게요 나 진짜 잘해 너무 좋다 여기 날씨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리마동소 this is a bee we call trigona bee 오 This bee also produce the honey you can see 졸았어 이거 되게 독특하다 오 좋은 봐 꿀이라고? 개미같이 생겼는데? 꿀 같지가 않아 전혀. 너무 신기하다. 꿀인데 약간 다르대. 일반 꿀하고. 냄새 맡아봐. 이거 딱 라임 그라스. 레몬 그라스. 레몬 그라스. 이거 아로마 향 그거다? 그 아로마. 냄새 되게 좋다. 나 주시려나 봐. 나 괜찮은데? 맛있어. 아 진짜? 그렇게 안식을 되게 맛있어. 뻥 아니야? 진짜 먹어봐. 맛있어? 응.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진짜 괜찮아. 믿어 믿어. 맛있지? 신대? 조금 쉬고 맛있잖아 근데. 이것도 이런 맛이 나냐? 과일? 약간 과일 신 맛? 되게 신기하다. 이게 사양고양이 싼 똥이. 사양고양이. 근데 커피 같네 진짜. 이게 다 식당? 이 안에 커피랑 얘기하잖아. kiss laat 어머 신기하다. 오, 그러네. 커피는 똥맛이 안 나니까. 되게 정성이 들어간 커피네. 오, 향 너무 좋아. 향 진짜 좋아. 똥 냄새 안 나지. 똥 냄새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커피 향이 싹 그렇게 올라오는데 되게 좋아, 진짜. 우와. 원 루아 커피. 원 바닐라 커피. 테스터? 원 테스터. 원 테스터. 원 테스터. 원 테스터. 원 테스터. 원 테스터. 원 바닐라 커피. 커피 한 잔 먹는데 이렇게 설명도 다 해주시고 너무 좋다. 나는 뭔가 이건 투어 비용이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나도 그냥 옷이 먹으면 해 주시는 건가 봐. 이건 free? 네. 이건 뭐야? 아보카도 커피네? 향 되게 좋아 달달하다 그래? 코코넛 커피 인생 커피야? 마셔봐 커피가 아닌데? 커피 같지는 않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향이 되게 좋아 커피향이 싹 올라와 좀 뒤에 사양고 향이 루아 커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드리마 까시 감사합니다 마셔볼게 아 그래 진짜 맛있어 이거 루아 커피도 한번 먹어봐 향이 되게 깊다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어떤 거 좀 맛이 강한 게 있고 그렇잖아 커피향이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굵어 맛이 아 그래? 여운이 길어? 묵직하지? 나 이런 커피 맛은 또 처음 봤나? 그러니까 묵직하지 루아 커피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스미냑에 위치한 더 까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근데 인포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있네 베네플 주스 믹스 위드 그린 아진 시럽 드리마 까시 이게 웰컴 드링크인 것 같습니다 짠 뭐야 카테일인가? 타인애플이랑 뭐 맛있데요? 약간 과일 유명하니까 바로 완샷 저희 이제 숙소를 가는 길입니다 저희 룸은 저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풀장 되어있고요 저기 안쪽이 이제 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야? 거실 겸 주방입니다 음식도 해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여기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물도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내려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 누워있으니까 바람도 시원한 것 같아요 그치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룸이에요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오빠 있고요 여긴 이제 화장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넓지 않나요? 욕조도 이렇게 있고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렇게 풀장에서 수영하고 여기서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웰컴 프루트? 이게 여기 과일이란데 이게 뭐야? 용알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저건 뭐야? 바나나랑 상왕? 귤이야? 궁금하다 이렇게 웰컴 과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짐을 풀고 오빠는 좀 씻고 한번 나가볼 거예요 저녁을 먹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밤이 돼도 예쁘네요 여기는 저희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이 로게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여기 스미냐 그 시내 쪽에 마데스 와롱? 거기 아까 택시 기사님도 추천해주셨잖아 거기를 가보려고요 거기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요 역사도 들고 되게 넓다 어디에 앉을까? 약간 마데스 와롱의 역사가 담긴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매장도 엄청 넓은데요 여기서 이제 술을 제조해주시는 것 같아요 달달하지? 엄청 맛있는데? 응 약간 레모네이드 같기도 해 이쁘 우와 미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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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그 그 콩리비 콩리비 자 우리 남편 맛있어? 겁나 맛있어 진짜? 응 어? 미고랭 있는데 좀 다르다 magazine 오리오 yt 음 오 우리가 한국에서 먹어도 balanced 그 맛이 아니에요 sih 예 진짜 맛있어요 한국도 맛있었는데 조금 달라 변하는데 약간 맛있어. 새우인데 이거, 그치? 모든 요리가 맛있네 여기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미고랭. 스페어로 입이 진짜 맛있어. 입도 맛있는데, 난 미고랭이 사실 내가 예상했던, 먹었던 그 맛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바르면서 진짜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런 맛. 되게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입맛에 너무 잘 먹고, 음식이 좀 푸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만났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상인분들이라든지, 엄청 친절해서 조금 이런 느낌? 저희가 당황한 느낌? 고추냉이, 내가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 오, 노란다.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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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